자 오늘은 킹스맨 우산을 윽박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은요 폭죽을 낄 거예요 폭죽을 끼고 그 다음에 쏠 겁니다 쏜 다음에 근데 우산에다가 폭죽 이렇게 쏘면은 여기다 폭죽 쏘면은 폭죽이 튕겨나갈까요? 아니면은 이게 탈까요? 이거 튕겨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꿀재를 한 번 만들어 보자고요 오케이 이 앞부분에 조그만 폭죽 하나 끼면 되나? 여기 앞부분에 구멍을 뚫으라고 하시는데 이 앞부분에 들어갈만한 폭죽 사이즈는 없거든요 형님들 아 삐로뽕 들어갈 것 같다고 구멍 뚫어서 하자고 아 오케이 와 이게 삐로뽕 있어요 형들 형들 오늘 개이득 와 오케이 오늘 킹스맨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다 자 또 여기 가운데 하나 뚫게요 형들 형들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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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이거 이거 받기가 너무 힘드네 무엇을 달구라고?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제가 할게요 불로 달구라고요?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 자꾸 불로 달구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 뭐 이게 피스 짧은 걸로 여러분들이 해봤어요?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어 됐다 어 되잖아 해보지도 않고 꼭 안 된대 맨날 해봐 그냥 되든 안되든 그게 좋은 거다 뭐요? 아 아 잠깐만요 일단은 긴 피스 쓸게요 오케이 지금 보이죠?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이제 이거 빼줄게요 이거봐 공구를 잘 다루는 남자가 섹시한 남자예요 나이스 자 이제 이 까만색 부분 껴주고 이제 이 피로폼 여기다 껴주겠습니다 오케이 지렸고 어 두 발은 나가줘야지 오케이 두 발 꼽아줬고요 자 됐어 됐어 킹스맨 우산 정말 가능한데요? 오케이 이제 오빠가 정장으로 옷을 한 번 갈아입어 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더 썸네 찍었습니다 킹스맨 지금 패러디 하려고 하는데 따라할 수 있는 게 뭐 없나?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근데 킹스맨 패러디 어떻게 할까요? 뭐라고 하지? 나가 새끼야 아닌데 나갈 새끼야 아닌데 문을 닫고 형들 그 맞장 떼는 씬 해야 되는데 나 누구랑 맞장 떼지?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엄마랑 옆에서 떨어져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엄마 손 대지 마 개샤까 이 새끼가 돌았나 이 시발 새끼가 어? 혼날라 이 새끼야 어? 이 물었네 빡빡 새끼가 어? 새끼야 너 우리 엄마랑 옆에 떨어져 떨어져야 개샤까 개샤까 니가 안 닫는다 물었네 어? 또 새끼야 엄마 와봐 새끼야 어? 너 어디 가? 너 도망가냐? 도망을 왜 가시키야 기다려 딱 기다려 네모 가 사람을 야 너 딱히 놔 너 대작사 이 씨뿌레야 너 나 킹스맨이야 이 앞에 적이 있는 거야 이 앞에 적이 있다고 야 빨라 야 야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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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이거 반지가 무슨 반지인 거 알아? 씻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런 반지야 아 근데 개 민망하네요 자 좋아요 이제 우산의 펼치대가 왔습니다 띠용 이 씨끼들 야 총 버려 치구다연 인증님 올 분선 씨 용기는 하지 맙시다 용기하지 말라고요? 이제 아 쟤네가 나한테 총 쏜데요 총 총 막아야지 야 야 야 야 씨 봐 잠깐만 으악 어 진짜 쏜다 쪄 오 진짜다 야 야 야 야 이 큰일이 운사냐 가사X야 이거 방탄 운사냐 가사X야 야 씨야 이거 망구들리는 거 아니야? 야 망구들리는 거 아니야? 야 야 그만 쏴 야 야 내가 졌어 야 하우스에 하우스에 망구들리는 거 X댄다 아 잠깐만 하우스에 망구들리는 거 같아 어떡해 오오오오 잠깐만요 이 내게 내가 으아 이 왜 이렇게 이 녀석을 욱심해 이 녀석이 개그라 근데 이 삼십방 언제까지 그러냐? 어 잠깐만 도망갈게요 아 잠깐만 이거 안 할게요 어 어 어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 마세요 하우스 구멍났어요 엄마한테 난 뒤졌다 괜히 했다 씨바